맞춰봐 초성 퀴즈 피읍 리을 피읍 지읒 여보세요? 정답은? 너 이게 뭐야? 프로 시작한다니까? 네 글자 장난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 화내? 언니 심각해 지금 네가 장난질 할 때인 줄 알아? 아저씨가 왜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야? 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? 이 네 글자가 도대체 뭐냐고 프로포즈 뭐? 아저씨 언니한테 프로포즈 하러 하는 걸 걸?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? 알아서 온 척해? 아저씨 이제 진짜 싱글이 됐거든 그래서 언니한테 프로포즈 하려나 봐 벌써 반지도 샀을지도 몰라 아니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사들고 여기 오고 있는 거라고 반지 사 와야 되는 거예요 아휴 이리 와 난 생각도 못해 안 돼서 막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줄 지금 가서 사올까요? 들어오세요 아니야 기다려 어디 가서 꽃다발이라도 좀 사오든가 들어오시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어떡해 그리고 그냥 안 됐어 좋은